이 행사에 여사께서 갑자기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왜 갔죠? 부속실 실장입니까? 제2부속실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V 측에서는 대통령 네 분을 모시려고 그런데 문화체육비서관은 왜 갔어요? 안 가시기로 했다는데 두 분이 안 가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갔냐고요? 문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, 행정관은 왜 갔어요? 청와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청와대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요? 문화체육비서관이? 제 업무속 안에 속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오시는지 몰라서 미리 가 있었는데 여사님이 갑자기 오셨다? 올지도 모른다는 KTV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안 간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리고 청와대 행사라서 다음 화면에 대어줘 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죠? 들어가세요 네 유병채 공인소통실장에 일화 모시겠어요? 이날 행사장에 가셨죠? 네 왜 갔습니까? 저는 문예실장이고 당시 청와대 관리 활용 단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갔냐고요? KTV에서 처음으로 관저에서 야간 녹화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저도 청와대 관리 활용 점검이라고 해서 6만 3천 4백 원의 실장비를 지급받으시고 1급 유병채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전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시죠?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전직 문화체육비서관,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그 자리에 여사님께서 우연히 오는 행사에 두 분 다 와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한 행사 일치일까요? 문화체육비서관이 아까 말씀을 좀 버벅거리셨는데 문화체육비서관은 부속실장이 아닙니다 여사님 수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행사 KTV라고 하는 문화체육비서관이 쳐다도 안 보는 조그마한 기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두 전직 비서관과 현직 비서관이 다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부에 같이 근무하시는 두 분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다음 pt 한번 뛰어보십시오 들어가세요, 앉으세요 저는 이것이 인사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KTV의 그 당시 하종대 원장은 이 공연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해 불과 두 달 후에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의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하종대 원장 동알부 출신이죠 최재욱 방송기획관이 출신인데 그 다음 달에 다음에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언론기관을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해서 갑니다 이분 그 다음 KTV의 직책이 전문 인기제 가급이에요 상급과 사급 상당이었던 분이 1급 그것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최근에 본인 후배인 신동욱 아나운서 실장 김지은 전 홍보복장을 MBC 사장으로 밀고 있다 내 후배들 이라고 하는 설이 MBC 내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최재욱 방송기획관 그 당시 행사를 기획한 분이 한 달 만에 영전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선임 행정관이었던 정용석은 그대로 장관님께서 임명하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승진 파티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시오? 그런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회원님 이런 일을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고 또 만약에 영부인께서 그날 거기로 오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저보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우리 지금 문화예술실장은 당시 청와대 관리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관님 알겠습니다 변명을 하시는데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갔습니까? 안 드리고 갔습니까? 실제하게? 그날 가는 거를요?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